여사관들은 규문 안에 들어와 왕실에 허물을 써야 할 자들 아닙니까? 그럼 무엇보다도 무험해야죠. 저 신부서 받기 싫습니다. 혼인도 하기 싫습니다. 어떻느냐? 사람들이 정말 내 글을 좋아해주는지 직접 보고 싶어. 이 조선 땅에 단 한 권도 남아있어서는 아니랍니다. 무엇을 숨기려고 이 사다를 버린 겁니까? 악수 속에도 묘수가 있는 법입니다. 자네처럼 나도 대비가 모르는 나의 사람이 필요해. 이곳으로 어떤 여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분명 여기 그 비석이 있었다. 행궁에 우리 말고 다른 자가 있어. 어디 살아야 이런 회개야 그랬어! 그를 읽고 쓰는 것밖에 할지 모릅니다.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대들은 400년 조선 역사에 처음으로 맞아들인 여사관들이다. 좋은 사관이 되도록 잘 가르쳐주십시오. 오늘 물집 한 번 잡혀본 적 없는 것들이 무슨 사관이라고... 염정소설 따위에 이따 열을 내시니 저는 정말 이 걱정이 될 참입니다만... 내가 너... 부숴버릴 거야! 백면서새가 나를 혼내줬거든. 그 여인이 마마의 신분을 알아보십시오! 매화가 돈대군이다라는 존임... 사관은 다른 이와 사사로 연을 쌓아서...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... 그런 적은 처음이라 즐거웠었다. 저의 모험함을... 용서하십시오, 대군밤. 아저씨... 제거의 러AG에 자리에 담아서... 조선을 담아서... 너무 kullan nan어요. 사과를 살려주세요. 잠재만. 잠재만.